난 내가 제일 아까워 이 커플들 사이에서 무슨 부비 영화를 누르겠다고 여기 들어있는 내가 이 새끼야 행복하냐 지영아 괜찮아 너의 그가 이 그리고 이 마음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... ... 그래서 말인데 페이지 같은 거 만들어볼까? 지금 사인만 아이고? 성원아, 잘 지내요 지영이가 스트릿 패션하고 계속 손이 안 돼서 살까지예요 너 안 가냐?